인 위원장은 어제도 방송에 나와서 이런 제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촉구한다. 몇 명이라도 결단을 좀 해달라. 혁신위가 희생결단을 요구한 이들은 대략 40여 명 압박으로 추산됩니다. 일단 당 지도부는 당 사역인 김기현 대표, 윤재욱 원내대표, 유희동 정책위 의장, 이만희 사무총장과 5명의 최고위원이 포함되고 중지는 통상 3선 이상을 가리키는데 현재 31명입니다. 3선이 17명, 4선 8명, 5선 6명, 그리고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 이른바 윤핵관으로 지명되는 의원은 권성동, 장재원, 유난홍, 이철규 의원 등을 꼽을 수 있죠. 그 가운데서도 지난 전당대회부터 이른바 김장연대로 불렸던 친윤 핵심 김기현 대표, 또 장재원 의원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내부는 이 혁신안을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우리 박원석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공식적인 혁신 의안은 아닙니다. 공식적인 혁신안은 국회의원 10% 감축하고 일부 특변적인 세비 좀 삭감하고 물체부 특권 내려놓고 등등인데 그보다 더 주목받은 건 비공식적 안건이지만 인유한 위원장이 강력한 혁신을 요구하면서 일종의 기득권 내려놓기, 기득권의 희생, 이걸 얘기를 했어요. 결국 표적이 된 건 영남권의 다선 중진, 더하기 윤핵관인데 윤핵관들도 대체로 영남권 근거진 분들이 많아요. 그중에도 지금 당대표를 맡고 있는 김기현 대표와 윤핵관 중에 윤핵관인 장재원 의원. 두 사람이 이 혁신안을 어떻게 수용하느냐, 수용할 거냐 여부가 규추가 주목되는 사안이 아닌가 싶어요. 아직 아무 반응이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못 버틴다고 봅니다. 김기현 대표도 장재원 의원도 왜냐하면 어쨌든 당이 큰 틀에서 쇄신해야 된다는 당위를 거스르긴 어렵잖아요. 그러면 모두에게 쇄신과 또 그거를 위한 희생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기득권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안 하면서 남들에게 뭔가 희생과 쇄신을 요구한다. 이게 이제 잘 성립하지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시간 문제일 뿐이지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당대표로서 총선을 주의해야 될 역할이 있잖아요. 불출마하는 건 아마 쉽지 않을 거고 출마를 하되 수도권 지역으로 옮겨서 출마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또 김포 편임 얘기를 갑자기 김기현 대표가 예상보다 이르게 꺼내든 것도 그런 어떤 영남권 중진들의 이른바 이적과 연관이 있는가 아니라는 해석이 나와요. 그렇게 보고 장재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다르긴 한데 요즘에는 한참 몸을 낮추고 지역구에만 있으면 로키로 움직이기는 하나 지금도 윤핵관 얘기가 나오면 당내에서 혹은 당밖에서 전부 한 입으로 장재원을 얘기합니다. 다른 윤핵관들도 있지만 어쨌든 장재원 의원의 인상이 워낙 강하고 또 그동안에 그만큼 큰 권한을 비공식적으로 행사한 거 아니냐 이 인식이 굉장히 강해서 장재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옮겨오면 당선되기 어렵고 그렇게 인지도가 높거나 이런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불출마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나서 선당 우사를 내세워서 차후에 부산시장이든 훗날을 기약하는 그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은 어쨌든 이게 이제 막 던져진 상황이고 서로 눈치 작전도 좀 있고 도대체 어디까지냐 이런 등등이 물밑에서 오가겠지만 대표적으로 지금 누구나 당 안팎에서 공의 지목하는 두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정국 교수님. 당사자들은 속이 좀 부글부글할까요? 아무런 반응이 없네. 네. 장재원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속이 부글부글할 수도 있다 생각되고 김기현 대표는 대통령이 나를 이렇게 혁신위가 아무리 밀어붙인다고 하든 나를 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질 것 같은데요. 또 장재원 의원도 나름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시대적 분위기 국민의힘의 이런 어떤 활로를 모색하는 분위기에서는 이렇게 혁신위의 요구대로 이런 사람들이 버리면 좋은데 장재원 의원은 또 이럴 거예요. 내가 윤석열 정부를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서 내가 대통령하고 가까이 간 적이 없다. 어떤 내가 당직을 맡았느냐 해서 나름 강한 반발을 보일 걸로 예상이 되고 또 장재원 의원이 지역구 관리의 아주 달인입니다. 이런 점에서 놓기가 쉽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사실 대통령하고 가까운 의원이라고 인유한 위원장이 얘기를 했는데 가까운 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김장이라는 대표적인 사람들보다 저는 이철규 물러나오라고 했는데 다시 기용한 이철규 의원이 있고 그다음에 정무수석 하군의 이진복 의원이 있거든요. 저는 이철규, 이진복 이런 사람들이 만일에 불출만한다고 그러면 정말 진진성이 있는 이런 국힘의 선거 대책이 될 걸로 보이는데 쉽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제가 어제 인유한 위원장 종편에 나와서 단독 대담하는 걸 집에서 유심히 봤는데 이 인유한 위원장이 거의 정치 한 10단 정도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개혁안을 밀어붙이긴 하지만 내가 강요적으로 대통령하고 맞짱을 떠서 할 그런 사람은 아니다라는 걸 여러 번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혁신위의 젊은 위원들이 강요하게 요구하는 것을 내가 자제시키고 있다. 이런 걸 봐서는 원론적으로는 크게 개혁안을 요구하는 것 같지만 디테일하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국힘의 공천혁신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중부 위원장님, 나비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남의당 얘기이긴 하지만 민주당에도 조금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요? 이런 분위기가? 민주당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년 4월 총선 같은 경우는 누가 혁신, 쇄신에 성공하느냐 그래서 국민의 마음을 잡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달려있거든요. 결국은 혁신경쟁, 쇄신경쟁에 이긴 정당이 저는 내년 총선에서 승리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 쇄신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서 구청장 보건성 참패에 따라서 지금 이슈를 주도하고 있고 사실상 쇄신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만간에 민주당도 여기에 발 맞춰서 쇄신경쟁 또 정책의 주도권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인요한 혁신이 이런 쇄신의 그림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사전에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발탁한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그림들이 우연히 흘러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철저하게 사전 시나리오가 준비되어 있다. 제가 생각한 시나리오는 뭐냐면 인요한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는 권한은 없거든요. 그래서 바람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진들 또 지도부들, 윤회관들 물러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구속력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상 본인이 이른바 흠지라고 불리는 곳에 가도 승산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김포 같은 경우에 나가면 본인이 승산이 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본인이 먼저 오케이, 내가 내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라고 나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본인이 공심위 등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제가 볼 때는 물갈이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보면 이철규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 완전히 책임을 지고 물러났는데 다시 컴백을 했잖아요. 인재 영입위원장으로. 이 얘기는 뭐냐. 윤석열 대통령, 또 대통령실에서 공천 개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책임을 지고 새로운 당직자를 인선했는데 거기에 또 윤해권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이만희, 지금 사무총장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김기현 대표가 먼저 본인이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고 공천관리위원회를 통해서 대대적인 물갈이에 나설 수 있다라는 그림들이 지금 이미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미 전부대변인. 댓글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민주당이 혁신 이슈에서 밀리고 있다. 이런 글도 있네요. 인유한 위원장이 정치 경험이 없죠. 없는데 최근 한 2주간의 행보를 보면 프로의 냄새가 나죠. 그래서 이제 논란 속에서 혁신위가 출범을 했는데 그 혁신위가 역할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논란이 초반에 많았는데 그런 논란은 싹 들어가고 전혀 빠르게 던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런 안건을 던지고 그런 정조준하면서 전국을 주도하고 있는 현국은 맞습니다. 민주당과는 상당히 대비가 되고 있죠. 그리고 다선의원분들, 정치 오래 하신 분들입니다. 공천 상황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잖아요. 공천 때마다 이런 쇄신, 물갈이 이런 얘기가 나왔고 특정인들에게 불출마, 험지출마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고요. 이분들도 모르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그 상황이 너무 빠르고 혁신위가 이렇게까지 빠르게 치고 나올지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걸 풀어가느냐는 지도부의 문제겠죠. 공부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 외에도 나머지 혁신안에도 주목을 좀 해야 된다고 봐요. 특히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특권 내려놓기 이런 부분은 민주당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걸 우리는 헌법 개정이나 이런 거 전에 당원당규에 명시를 해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특히 무노동 무임금,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우리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으면 세비를 받지 않겠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구속되어 있는 사람에게도 세비가 지급되는 이런 것을 막겠다. 이건 국민들이 다분히 원하는 겁니다. 김남국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동안 국회에 나오지 않았는데도 세비를 다 받았죠. 그리고 많은 다수 의원님들이 구속된 상태에서 세비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평가를 해서 하위 20% 공천 배제. 이 부분은 선수를 떠나서 꼭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여러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침몰하는 난파선에 올라탄 임 교수님. 참 어려운 선장 맡으셨습니다. 장재원 의원님. 험지 출마에서 큰 정치 펼쳐주길 바랍니다. 또 다른 댓글은 장재원, 종로 출마해라. 이런 댓글이고요. 그 다음에 또 반면에 영남 중진이 수도권 경쟁력이 있나요? 지난 총선에서 중랑구에 출마했다 경선도 통과 못한 김재원 최고 사례를 보면 차출론이 효과적인 선거 전략인가 의문입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혁신의 설익은 팔팔함이 농익을 때까지는 시련이 많을 듯.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먼저 희생해야 합니다. 이런 글이 있고요.